오늘 인선 발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언론에서 얼마나 오보를 많이 했는지도 알게 됩니다. 인선 발표는 어떤 식으로 하셨을까요? 의원 총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 중점을 주셨나요? 그것도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당을 조기한 명화시키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했는데 여섯 분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대표성을 고려했습니다만 많은 영역을 대표하기에는 여섯 명으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자세한 말씀은 의총회 명단을 보고하고 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장님 오늘 출범을 하더라도 매일 값 처분신문이 있잖아요. 그 절차는 그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 그 결과는 별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준이 되면 통상 최고위원회나 비대위원회를 월요일, 목요일 날 하기 때문에 모레쯤 첫 비대위회의를 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의총에서 그 문제를 달아준다는 말씀이시죠? 의원 총회는 제 소관은 아닌데 저는 인준을 위한 의총 소진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의총 후에 비대위 인선을 발표하는 방식은 위원장님이 직접 브리핑을 하시는 거세요? 의총에 제가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론에는 어떻게 해요? 언론은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하든지 그 의총, 보고하는 의총 자체가 공개될 거니까 화상 의총이라도 전화 원내대표가 있는 자리는 공개될 거니까 그 자리를 통해서 저건 다시 상의해보겠습니다. 몇 시쯤에 사실 계획이세요? 화상 의총이요? 그건 이제 상임정국위원회 시간이 세팅되면 고 30분 전쯤으로 예상을 하는데 서병소 의원 오늘 2시나 3시에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원장님 혹시 민주당처럼 기자간담회 정례화하실 계획 없으실까요? 그건 이제 대변인이 오늘 새로 선정될 텐데 대변인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되 가급적 언론과 정례적인 접촉이나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언론이 궁금해하는 것을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셔서 그러는데 주요 당직 인선 같은 경우에 사실 의원총회의 추인사항이 아닌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다 인선이 끝났는지 사무총장 그다음에 지금 비어있는 여의도 연구원장 이런 인선들이 쭉 있어야 할 텐데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비대위원들과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 인준 절차가 끝나고 나면 인선을 해서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